사랑의 힘입니다. 다행히 이 두 커플은 부모님들의 극심한 반대를 뚫고 이 결혼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어머? 너 저런 소리를 해? 그래서 더욱더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. 앞으로 힘든 시간이 닥칠 때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세요. 오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이 순간을 아시겠습니까? 자 그럼 두꺼풀 오늘 행복하게 앞으로 잘 먹고 잘 사십시오. 감사합니다. 자 여기 보시고 하나, 둘, 셋 하면 부캐 던져주세요. 하나, 둘, 셋! 어머, 어머! 어머! 아우, 일쑤! 아, 이게, 이게 왜 나한테 와? 어머, 예능도 남살스럽게 동생. 아َّ 아, 이야! 자,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찍을게요. 모여주세요. 하나, 둘, 셋! 아하핳 하하하하 뱅 뱅 뱅 뱅